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리야 어디야 깃길 소보라 가는 이리야 노랑대가리다 번 머리야 이놈 개 좀 섞어라 말 물어보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양큰 대큰 동현의 새 등에 얹어줄게 진알력 노예 우린 임찍 갖다 주고 정갈아 돼 마창제를 맞자 전파의 호박에 우주 생겨뜨려서 매운 삼삼 달콤하게 지져달라고 전하여 주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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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할지 말지 묵시럴 흐린 날